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스타 브랜드 평판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측정한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은 지난달보다 17.68% 상승한 브랜드 평판 지수인 1,193만 573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영웅의 딜을 이어 2위 방탄소년단, 3위 손흥민, 4위 블랙핑크, 5위 유재석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또 한 번 실감케 했습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스타 브랜드 평판 2021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웅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임영웅 브랜드는 강력한 팬덤 커뮤니티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